삼척시 근덕면 바다 앞 언덕에 자리 잡은 동해선 철도 매원역입니다. 기차 역사가 제 모습을 갖췄고 철길도 거의 완벽할 정도로 설치됐습니다. 고가 위에 올라선 철길도 궤도 건설까지 마쳐 당장이라도 운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동해선 구간 가운데 1단계 구간인 포항에서 영덕 구간은 이미 2018년에 개통했고, 2단계 구간인 영덕에서 삼척까지 122km는 연말까지 공격률이 90%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간의 당초 개통 목표는 2020년, 그런데 차일, 피일 미뤄지면서 내년까지로 연기돼 4년이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최근 고시를 통해 2024년 12월 30일로 사업 시행 기간을 1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음 단선 비전철 사업으로 진행하다, 동해까지 묶어 전철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사업 시행 기간이 또 연장된 겁니다. 점검과 시험 운행 등을 거치면 개통은 2025년까지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해선 철도 포항 삼척 구간은 앞서 여러 차례 개통 시기가 늦춰져 왔고, 다시 또 공사 시행 기간이 1년 더 연장되며, 지역 주민들의 실망과 피로감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남부권을 잇는 동서 6축 고속도로의 예비 타당성 조사 포한도 처음 계획보다 많이 늦어진 데다, 동해안과 영남권을 잇는 동해선도 차일, 피일 개통이 미뤄지면서 지역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최우선 과제인 교통망 확충마저 밀리면서 강원 남부지역의 발전은 그만큼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최우선이기 위한 최우선을 적용합니다. 지역 소멸을 맞추고 있는 지역 소멸을 지속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와 바라보이 편들 스티니 다른 많은 positive 소멸을 입고 있습니다.